음악 제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골프를 통해서 인생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인생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골프는 14개의 채를 사용해서 4.5cm의 조그마한 골프공을 10.8cm의 그린 위에 있는 홀 속에다가 쳐넣는 경기예요 모두 5번만에 쳐넣어야 되는 홀이 4개가 있고 그리고 4번만에 쳐넣어야 되는 홀이 10개가 있고 그리고 3번만에 쳐넣어야 되는 홀이 4개가 있습니다 도합 18개의 홀을 72번 안에 그것을 쳐넣어야 되는 경기예요 그런데 공을 칠 때마다 희비가 엇갈린다는 겁니다 잘 치면 웃습니다 못 치면 속상합니다 이게 18번인 인생사의 희노애락이 18개의 홀 속에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코스마다 또 공략법이 다르대요 날씨 따라 또 바람 부는 날은 또 달라요 그래서 필드는 인생의 배움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공을 쳤는데 펑크나 물속에 들어가면 참 기분이 나쁩니다 점수도 읽지요 그러나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씩씩거리면 그 다음부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걸 잘 깔아앉히고 극복하면 그 다음에 인생 성공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스트레스를 생겼을 때 이게 벙크나 물에 빠졌다 속상한 거예요 그때 그걸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골프에서 인생을 배운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처음 원홀에서 나인홀까지가 이게 전반전이잖아요 텐홀에서부터 에이틴까지가 후반전이라면 이게 처음 전반전에 공이 잘 맞아요 잘 풀립니다 아 이거 오늘 대박나겠구나 싶은데 이게 나인홀이 지나가면서부터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벙커에 들어가고 물에 빠지고 그러면서 등수에서 탈락되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반전에 이게 잘 안 풀립니다 공이 잘 맞지 않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페이스를 지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힘들고 잘 안 풀릴 때 옆에 사람 잘 치는 거 보면요 이게 다 급해지고 조급해져서 몸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골프는 힘 빼는데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전에 공이 잘 안 나가고 일이 풀리지 않아도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그렇게 부단없이 노력하면서 갑니다 그다음 버디가 나와요 이글도 나와요 그럼 챔피언에 올라가는 사람이 종종 나옵니다 축구도요 전반전보다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전반전에 그 천 어떤 골을 가지고 후반전에 다 까먹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후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전반전에 아무리 웃어도 후반전에 울면 안 됩니다 전반전에 속상해도 후반전에 웃는 선수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골프나 축구나 마찬가지예요 후반전이 중요한데 후반전에서도 안 되면 연장전이 있더라고요 동점이면 연장전까지 가는데 골프도 보니까 연장전이 있더라고요 에이틴 홀을 했는데 세 명의 선수가 동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에이틴 홀에서 안 되면 세븐틴 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점수를 내서 1등을 챔피언을 거기서 뽑습니다 인생은 후반전도 중요하지만 연장전은 더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마지막에 웃는 자였어요 전반전은 사실 이 사람 사기꾼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야반도지에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는 인생으로 시작하는데 이 야곱의 얘기가 후반전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쩌면 그는 연장전까지 갑니다 왜냐 야곱이 130세 요셉을 만나고 그 인생이 피입니다 요셉 만나고 17년을 애곱에서 총리의 아버지로서의 영광을 누립니다 그게 연장전의 삶 아닙니까 147세 죽을 때까지 영광을 누리고 그가 죽을 때 애곱의 모든 사람들이 70일을 호곡했다 그래요 향 제로를 넣는데 40일 110일 동안에 장례 치러지는 그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총리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장세기 27장부터 야곱의 얘기가 나와서 장세기 49장에 끝납니다 29장에 걸쳐서 기가 막힌 야곱의 이 파노라마 흥미진진한 얘기가 쭉 드라마같이 펼쳐지는데 야곱의 시작은 아까 말씀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작권 뺏고 그리 전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 후반전 끝에 요셉을 만납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생으로 147세의 생으로 마감합니다 그 모든 대전환 대역전극이 장세기 46장 29절에 야곱이 요셉을 만났더라 22년 만에 만나는 서로 목을 어긋막히고 울면서 그 많은 신하들과 형제들이 있는 가운데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그 장면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 야곱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 그렇게 사랑해서 채석옆을 입혔던 이 요셉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형들이 속인 거죠 아버지를 요셉의 채석에 서다가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갖고 와서 이 요셉이 죽었더이다 아버지가 설피 울며 흰머리를 풀고 내가 요셉을 만나러 음부까지 내려가겠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그 애환을 안고 22년의 세월을 지났는데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저 큰 나라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 처음에는 그 형들 자식들을 믿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의 얘기를 믿지 않고 기색했지만 버금수레와 애굽에서 온 그 많은 물품들 선물들을 보고야 믿고 그는 갔습니다 요셉은 고샌땅에 아버지가 와있다는 얘기를 듣고 유다의 손을 잡고 아버지 만나러 가서 거기서 정말 목을 어긋막히고 웁니다 이 기가 막힌 부자의 상봉 소식을 듣고 바로왕이 만납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굽을 인도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하니까 그때가 130세였습니다 야굽 나이 장세기 47장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야굽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야굽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비록 바로가 이 대국의 왕일지라도 그에게 두 손을 들어서 블레싱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Mad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더라 여러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왕보다도 높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당하게 그 바로왕 앞에 서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굽이 바로에게 블레싱 축복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의 건의를 갖고 당당하게 서있는 130세의 나이에 그때 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굽에게 묻대 내 연세가 얼마뇨? 야굽이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더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오늘 이 바로왕의 질문과 야굽의 대답 속에서 인생의 큰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첫째로 내 연세가 얼마뇨 묻는 그것은 너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있느냐 인생의 무상함을 알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10편 90편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렬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20대와 30대는 인생 무상을 모릅니다 세월이 빡 빨리 가서 자기도 나이가 좀 늘어 머리가 히끗히끗한 사람이 이게 좀 중후한 맛이 있어 보이고 그런 거예요 제가 젊은 나이에 약관 30의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대구에 있는 교회에 부임을 했더니 글쎄 70난 연세 많은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어린종 박성규 목사님이 있자고 어린종이라 그러니 기분이 아니 내가 젊기만 어린종이 뭐예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젊은종 박성규 목사로 왔게 돼 저러다가 조금 나이가 히끗하게 되지만 노종 안 그러겠나 해서 내가 거기서 불러다가 점심을 사드리고 제발 어린종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자로 불러달라 했더니 그냥 그렇게 잘 불러주더라고요 어쨌든 20대 30대가 되면 그때 30대의 목사 때는 어떻게 하면 나이 좀 들어 보이게 할까 머리에 밀가루라도 좀 칠할까 이거 뭐 결혼 주례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신랑보다도 주례자가 더 젊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늙어 보일까 지금요 60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젊게 보일라 머리에 염색을 하고 오만 짓을 다 합니다 20, 30대는 세월이 소구름 뚜벅뚜벅 가는데 50이 넘어서면요 마치 산정에 산 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 바빗돌처럼 걷잡을 수 없이 가속도가 붙어 내려간대요 그래서 인생은 그 나이만큼 속도를 내면서 간다 그래요 30이면 30마일 50이면 50마일 70이면 70마일로 막 달린다 며칠 전에 인생이라는 여행이라는 글을 읽게 됐는데 참 재미있는 글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10살 때는 어디 간다면 무조건 따라 나서는 나이에 인생은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20살 때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뭘 하든 어딜 가든 그냥 좋은 거예요 인생은 무지개와 같다는 거예요 30살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선지를 묻지 않아요 인생은 데이터와 같다는 거예요 40살이 되면 어디 한 번 가려면 애들 챙겨야 되지요 이제 결혼해서 애들 챙겨고 이것저것 준비로 걸기적거리는 게 많지만 그래도 한 번 가야 되겠다 하고 다짐하는 나이에 인생은 해외여행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50살이 되면 이제는 종착역이 얼마나 남았나 기차표 챙기고 놓고 내리는 물건이 있나 없나 이것저것 살피는 나이에 인생은 기차여행이라는 거예요 60살이 되면 어딜 가도 이제는 유소 깊은 역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답니다 인생은 고적 답사와 같은 여행길이라는 거예요 70살이 되면 70이 되면 나이 학벌 재력 외모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릴 때 동무 동향을 만나면 그저 좋아하는 거예요 반가운 거예요 인생은 수학여행이라는 것입니다 80살이 되면 누굴 찾아 나서기보다 언제쯤 누가 찾아올까 기다려지는 나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추억여행이라는 것입니다 90살이 되면 이제 지금 누굴 기다립니까 아니면 어딜 가시려 합니까 기다리는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요 아무도 오지 않고 갈 데도 없는 나이요 인생은 시간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왕복이 없는 그냥 편도 성차권 한 장 손에 달랑 쥐고 떠나는 단 한 번뿐인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지요 갔다가 온다는 보장이 없고 인생은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도 여행 딱 기차표가 끊고 그 다음 갑니다 여러분 10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 그 생각하는 사람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엊그제 아이들 키웠는데 낳고 키우면서 미래에 아름다운 무지갯빛 플랜을 짜고 살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다 컸어 결혼하고 이제는 집을 떠납니다 정말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로마의 전쟁터에 나간 장군이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이 됩니다 쫙 길가에 너르선 많은 사람들이 꽃을 뿌리고 박수를 치고 코암을 지르고 그런데 그 개선 장군의 곁에 한 명의 노예가 서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을 때마다 메멘토 모리를 곁에서 속삭인다고 합니다 개선 장군에게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으로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your die 너는 죽음이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막 박수 칠 때마다 환호의 꽃다발을 막 던질 때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결코 자만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8절에 애국의 바로왕이 야곱에게 내 연세가 얼마냐 물었어요 그때 야곱이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길 130년입니다 험악한 인생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 야곱이 바로왕에게 한 편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바로왕이요 당신이 앉아있는 왕이 언젠가는 다른 이에게 물러줘야 됩니다 인생은 화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인생 무상입니다 당신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도 나그네요 내 나그네 130년 살았지만 여기서 보니 참 부끄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당신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것 그 권자에 또 다른 왕이 앉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왕이요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자녀들 모두 우리 인생의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거 다 내 거 아닙니다 나그네 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은 언젠가는 툴툴 털고 본향에 가야 돼요 다리를 지나면서 그 다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다리는 지나는 거예요 내 본향에 도착했을 때 그게 집 짓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본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당신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그네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나그네는요 청직의 의식이에요 관리인 의식이에요 관리인은 주인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소유자 오너가 따로 있는데 그 오너의 것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내 건강, 재능, 물질, 가족, 생명 그거 다 주인이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면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나그네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을이 다가오면 곧 얼마 안 있으면 가을이 오겠죠 낙입이 되어 떨어지는 인생이 있고 열매 되어 떨어지는 인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열매가 되어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하는 성도 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기쁘게 하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인생은 다리와 같습니다 지나가는 다리 위에 집 짓지 말고 주님의 영광 위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 무너져가는 미국을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쓰임 받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는 날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상 받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내 연세가 알마뇨 나이를 묻는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장세기 47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지나온 130년의 세월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그래 고백합니다 왜냐 야곱이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자랑스럽고 정말 가슴 뿌듯한 기억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부끄러운 기억들이 더 많은 게 야곱입니다 어쩌면 그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형 예설을 속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뺐고 거짓으로 별미만들을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다반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루스 땅에 노숙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가 편안히 돌아오면 내가 11조 드리겠습니다 이 돌기둥 이게 바로 하나님 성전기둥이 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무릅쓰고 열심히 양떼 솟대쳤습니다 내 아내와 열두 자식과 수많은 노비들과 짐승들을 끌고 이제 거부가 되어 고향에 돌아오는데 형 예설가 20년 전에 그 일을 기억하고 죽이겠다고 400인의 자객을 끌고 옵니다 그 밤에 야곱이 다 한 건너가게 하고 홀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속이는 자가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 그러나 형 예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서 화해하겠지만 베델 땅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이제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이 야곱에게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 시몬과 레비가 살인자가 돼 이제는 죽었구나 주위의 고울들이 연합해서 오면 우린 다 죽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갑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던 첫사랑의 은혜의 장소로 올라갑니다 눈물 흘리며 올라가는 야곱을 하나님 지켜줘서 주변 골들로 두려워하는 거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다 풀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훗날 요셉을 잃어버립니다 10명의 자식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 야곱을 속였어요 22년의 세월을 속였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으니 자식들에게도 속임을 당하고 외삼촌 라반에도 속임을 당하는 삶을 그 뼈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로왕 앞에 서서 축복하면서 험악한 인생길 130년을 지낸 나이다 할 때 이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아프고 부끄럽고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지우개가 있으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삶 나의 인생 여정이 험도 많고 첨도 많고 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수치와 아픔의 인생 쓰러진 인생 허물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딛고 일어나 이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에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내 험악한 인생길 130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져도 야곱같이 허물이 많아도 수치와 부끄러움과 아픔이 많아도 그 얼룩진 인생을 바탕으로 해서 더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재창조시켜 나가는 분이 야곱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길 그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며 함께했던 그 허물과 수치의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으켜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너무나 절실하게 내게 와닿는 하나님 내가 충성할 때뿐 아니라 불충성할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셨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의의의 길로 우리 교회를 의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노라 붙드신 하나님은 그 인생길에 허물 많아도 야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주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스 11장 17절에 또 저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10편 103편 8절에 요하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소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동의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 죄가로 옮기셨어요 아비가 자식을 불상이긴 같이 요하께서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불상이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가 체질이 진토로 만들어졌음을 기억하시므로다 너무나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면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야곱의 임종시에 그는 요셉을 축복할 때 내 조보 아브라미 하나님 이사계 하나님 나의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야곱의 축복 그것이 바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길러주신 에베네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환란 가운데 건지신 하나님 야곱의 일생은 험했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감사의 신앙이 불타고 있었어요 나의 나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후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로 에베네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렇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 삶의 작고 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내 연세가 얼마뇨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단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송구영신예배 때 다 이 자리가 그냥 빈자리가 없도록 학생들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모든 반성할 것 반성하고 새해를 결단하면서 맞이하자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나왔도록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결단하게 됩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며 그 과거의 실수하물을 돌이켜보면서 되풀이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것인지 이걸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에요 내 낙은의 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는데 이 정직의 생활 끝나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자 계산하는 날 심판하는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오라 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실 재림의 징조가 너무나 너무나 곳곳에서 우리들이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들으며 재림의 징조를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지 않는 사람을 성령은 도울 수가 없다는 사실 영화 미션에 보면 스페인의 노예 무역상인 멘도자가 있나 그 사람은 노예 사냥으로 큰 부자가 됩니다 흑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거기서 노예를 사냥해가지고 팔아넘겨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울어도 그냥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큰 부자가 됐지만 날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위기에 빠집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단의 지도자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실을 알고 당신이 팔아넘겼던 그들의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다 학대하고 노예로 팔아넘긴 사람들에게 만날 수만 있다면 만나서 사죄하고 그들을 섬겨라 봉사하라 그래야 당신의 이 병은 낫습니다 그래서 이 멘도자는 선교단과 합류해서 그 벼랑을 기어오르고 밀림을 지나 그 원주민들이 사는 곳 자기들이 그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마을로 갑니다 등에는 노예 사냥할 때 썼던 칼과 그 무거운 갑옷들을 짊어지고 갑니다 선교단이 마을로 기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러 나왔어요 선교단이 왔다고 그런데 자신들을 사냥해 갔던 자기 가족을 사냥해 갔던 그 멘도자를 보자 깜짝 놀라며 충격이 빠지는 거예요 한 남자가 집으로 부리나케 뛰어들어가서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죽이겠다고 멘도자가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내가 받겠다고 그리고는 목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다가오던 그 원주민이 멘도자를 향해서 칼을 내리쳤는데 그게 목을 내리친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내리친 거예요 멜빵을 내리쳐서 그 무거운 어깨에 짐 자루가 바위에 꿇어서 바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멘도자는 흐르는 눈물과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냥하던 그 노예상이 이제는 원주민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변화의 자리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있고 정력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스 13장 12절은 말씀한 베드로든스 4장 7절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추구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도 내가 뜨겁게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원수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낙은의 인생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화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정신을 지는 하나님의 일과 하늘에 사이는 상급을 위해 마음과 정렬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야곱처럼 지혜로운 생애가 되어 낙은의 의식을 갖고 청직의 삶을 살아가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감사하는 삶을 살며 심판의 의식을 갖고 깨어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서 상 받는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늘에서 상급을 받습니다 comple게 하며lan을 탑몰로 인해Fulos Live 그 선택을 받 governing 한 상태의 pants 여러분께 이번엔 증가으로 impul원하odle